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질렴 나도 아름다워 말도 만나도 너무 좋아 웃질렴 고르고라도 느끼지 않아 늦지 않아도 너무 약불로 쉽지 않아도 너무 믿지 않아서 엄지해 이뤄가 정말 미쳤돌아 버리면 어쩌라 이뤄가 정말 숨이 더 커 버리면 어쩌라 그대의 눈가에 불어빈 내 이름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세탁이 불거진 흐망도 It's so nice, so nice, so nice 그대의 눈이 좁아 슬퍼스 같다 서른 시간이 나아질 않아 아우 나만 봐도 너무 좋아 쉬는 날이야 아우 어우 아우 아우 찬송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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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거짓말 거짓말 그 거짓말 그래 그래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래 그게 나는 그는 뭐지 그게 가려운 거야 좋아 좋아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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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들어보시죠? 네! 진짜 따뜻한 것 같긴 한데 저희 형님이 원래 원래는 얘도 마이크가 있었는데 이 새끼 움츠려가지고 저희가 마이크 뺏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혼자 좀 서운하면서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준비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준비되셨습니다 우리 우리 꽃송이 인정 알려주세요 옳몸 꽃송이 그 꽃 한 송이가 그라그라 피었라 너도 해야지 전 준비는 게 없습니다 꽃 송이 꽃 송이 남성분들 담배 하나 필요 없으세요? 그 꽃 한 송이가 그라그라 피었라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라그라 그게 알맞은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합격 채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